한국국토정보공사 아 이제 보이네요 끝에 계실 때는 제가 조명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죄송합니다. 공승현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. 올라오십시오 조심하셔도 됩니다. 조심하시고요 마침뱅구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어쩌면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거에요?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? 중세공주님께서 선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오늘 함께하실 수업을 짧게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왼쪽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. 발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